저는 오래전부터 간단한 말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하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나 역시 말이 지닌 힘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 친구 빌리가 제시한 것처럼 명확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말을 접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빌리가 내게 소개한 말을 아무 때나 되는 대로 쓰는 대신 계획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장로 교회의 제임스 케네디 박사는 생전에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일세.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나는 이 말을 마음 깊이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난 뒤에 나는 우리 사회와 세상의 잘못된 부분 대신 아름다운 부분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청중의 삶이 최대한 풍요로워지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리가 중점을 둔 몇 가지 말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말을 더해 열 가지 말을 완성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열 가지 말을 통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처럼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열 가지 말을 익혀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매일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는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말도 있겠지만 자꾸 연습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더 긍정적인 사회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보니 사람들이 긍정적인 소식에 목말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점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고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을 찾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에너지와 재훈련이 필요하지만 누구나 노력하면 자신 뿐만 아니라 남을 돕는 일에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가 위험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길을 180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우리 자신과 생각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좋은 것을 찾다 보면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감이 충만해지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는 간단한 습관으로 얻어집니다. 자신감이 생길 경우 스스로의 자신의 좋은 점을 깨달으며 다른 사람 역시 그 점을 알아채고 칭찬해 줍니다.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큰 만족감을 낳습니다. 어느 사회에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자극하고 응원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며 여러분도 그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10가지 말 중에서 제가 틀렸습니다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는 입 밖으로 내기가 가장 어렵고 또 진심을 담기도 어려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남들 앞에서 인정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틀렸습니다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내면에서 실질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틀렸다고 인정하는 자세는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수를 시인한다면 부정적인 분위기가 아닌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므로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방감을 주고 이것은 정신적인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인한 것입니다. 겸손할 줄 알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정도로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분명 미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잘난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동반해야 합니다. 실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름으로 실수를 기계적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틀렸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놀랍도록 많은 문제가 사라집니다. 분노와 나쁜 감정이 눈녹듯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자기 위상에 타격을 입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하지 않는 것보다 사과하고 나서 얻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원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거나 그들의 장점을 알아볼 만큼 겸손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과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때 할 수 있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사과하는 행동을 잘못을 인정하는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상대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와 말로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고 남을 탓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상대방과 공감하는 한편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남에게 사과를 하려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과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람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로 습관화할 경우 자신이 틀렸을 때 또는 남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변호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최근 나는 어느 대학교 만찬에 참석했는데 그때 한 여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같은 청년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신조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제이와 나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재능을 타고나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격려를 받을 때부터 우리의 사업은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긍정적인 부모님과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도 있었죠. 행동은 긍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되고 그 태도는 올바른 분위기 속에서만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에게는 가정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하고자 결심한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도해 볼 의향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주저앉아 자신에게 운이 없음을 한탄하며 시도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며 심지어 그렇게 하면 덜어 인기를 끌기도 하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기회가 아주 많죠.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갖춰 더 많은 사람이 잘해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시작하지 않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해볼 걸 그랬어라는 말로 후회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갖추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무엇인지 냉정히 따져보되 그것을 핑계로 삼아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걸림돌을 목표 달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이 해낼 만한 일을 찾아내 주저하지 말고 뛰어들어 보세요. 이때 꿈은 크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일단 도전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입니다. 나는 노먼 빈센트필의 긍정적 삶의 힘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이다 라는 공식의 깊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누구든 자기 능력을 믿지 않으면 커다란 목표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루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그들이 안심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음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로 회의감에 시달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사람들로 인해 그런 생각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바람에 딱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속 기다리다 고민만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무언가 창조하거나 설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욕과 열정을 계속 불태우도록 하려면 그들처럼 믿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맞서야 할 때는 더욱 더 그렇죠. 할 수 없다와 반대되는 말은 시도한다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시도해보지 않고 주저앉아 울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강하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목표 성취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 역시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사랑의 다음으로 네가 자랑스러워 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위치에 서도록 열심히 노력하죠. 우리가 성취한 것을 보며 혼자 자랑스러워 할 때도 기분이 좋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라고 말해주면 기분은 몇 배 더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는 방법을 배우면 그들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했고 각자에게 재능과 꿈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특별하고 제각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응원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올리는 대신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이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다른 사람 역시 그렇게 믿도록 격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엄성이 있는 인간이며 신이 내려준 재능을 이용해 각자 특별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지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그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표현할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합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 열과 성을 다합니다. 문명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모든 사람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생활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너그러움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호의와 우리를 생각해주는 정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에는 누군가가 일을 잘한 것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거나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재능을 개발한 점을 높이 사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고마운 마음을 담아 행동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생각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건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마음속 생각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할 뿐 그것을 실천해 옮기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단순히 고마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것을 말로 전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위해 선물을 샀는데 그것을 전해주지 않고 간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암회의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사업체로 암회의 사업자들은 우리는 한 팀이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각 사업자의 성공이 회사 전체의 성공에 기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각 사업자의 성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후원하는 사업자의 성공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도 큰 힘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나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을 격려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내게 직업이 무엇입니까? 살라고 물으면 나는 치어리더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사실 암회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상기시키는 데 전념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강력한 말입니다. 우리는 인여인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필요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좋게 생각하고 일의 성과도 좋아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여덟번째는 당신을 믿습니다. 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 여부는 누군가가 일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믿음, 서로가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기업을 운영하며 수백만 명을 상대하다 보니 나는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그들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신뢰합니다. 신뢰란 약속한 대로 일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사업에서의 성공은 신뢰라는 간단한 개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수백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아메이는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가 모든 제품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제품 정보를 얻고 또 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메이에서는 모든 제품을 친구가 친구에게 가족이 자기 가족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유통이 이루어집니다. 신뢰는 사람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 라는 황금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곧 이기심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은 자신에게 잠재적인 기회가 오더라도 모두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서로 의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메시지로 다가갑니다. 우리 사회는 요트팀이나 농구팀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들, 손자, 손녀, 친구, 사업 파트너 등 주위 사람에게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홉 번째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값진 교훈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이며 그 나름대로 재능을 타고났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면을 찾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특성을 찾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이 습관화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으나 존중심은 노력을 기울여 정당하게 얻어야 하며 그것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존중심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낍니다. 무례한 태도를 숨기기는 쉽지 않으며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태도를 꿰뚫어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만한 이유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담이나 성취한 것을 물어보면 대화가 중단될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수많은 사람이 존중받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리더의 역할을 맡아온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리더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핵심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 소비자를 존중할 줄 모르면 설령 비즈니스 기초 지식과 회사를 운영하는 법을 알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할 경우 그 사람은 리더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사랑합니다.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놀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아홉 가지 말을 모두 아우르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품는 좋은 감정은 분명 사랑의 일종입니다. 그것이 로맨틱한 사랑이든 가족 간의 우애든 진한 우정이든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에는 깊은 신뢰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애정 표현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 그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아이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열 가지 말 중 어떤 것이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나쁜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글로 쓰거나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자신만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이웃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주위에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찾고 키워야 합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을 위한 사랑을 실천해보세요.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라고 직접 입 밖으로 표현해봅시다. 나중에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열 가지 말을 충분히 사용한다면 우리는 가정, 지역사회,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